어제 동일본대 지진 발생 12주년이 지난 지 이제 하루가 지났습니다. 재작년 2월과 작년 3월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클래스의 연속 강진이 발생한 이후 일본에서는 올 3월에 상상을 초월하는 대재앙이 일어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후지산의 대폭발을 인정하면서 대폭발 이후의 상황을 상정하여 대피훈련 그리고 피해 규모를 시뮬레이션으로 추정해보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30년 이후 아니면 10년 이후에 폭발할 것이라는 애매모호한 확률 데이터가 아니라 올해 아니 당장 오늘 폭발할 수도 있으니 그 이후의 상황을 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대응으로 보입니다. 일본 지진학자들은 규모 7급의 수도지카 지진과 34미터에 달하는 초대형 쓰나미 그리고 도쿄만 내에도 2미터가 넘는 쓰나미가 닥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특히 후지산 폭발 이후의 피해 상정에 대한 현실적 피해 규모를 상정해야 한다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과연 후지산은 대폭발을 할 것인가 또한 과연 대폭발 시 그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일가 이번 2월 6일 터키 시리아 규모 7.8과 7.5의 연속 지진으로 인한 피해 정도일가 아니면 그 이상의 피해를 받게 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일본 열도 전체가 바닷속으로 침몰하여 가라앉을 것인가 이번 달 3월에 일본을 상징하는 후지산이 화산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열도 중심부에서 거듭되는 지진이 후지산 마그마 활동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부터입니다. 최근 이즈제도의 화산섬인 하치조지마를 시작으로 한 지진이 일본 수도권으로 옮겨가면서 야만 아시언 동부 근처에서 무감 지진이 늘어나자 이것이 후지산 마그마의 유동에 따라 일어난 지진이라면 화산폭발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주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후지산이 일단 분화하면 대혼돈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일본 수도권에 화산재가 불과 0.5mm만 쌓여도 전철이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등 극심한 교통 혼잡이 일어날 것이며 분화하면 대규모 폭발로 이어질 것은 분명합니다. 반면 일본 기상청은 최근 이딴 지진의 진원 부근은 과거에도 지진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장소라며 후지산의 활동과는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인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일본 기상청의 입장을 떠나 후지산은 근래 화라산의 성격을 띄고 있어 안심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치즈오카, 야만 아시, 가나가와 등 후지산 인근 3개의 현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후지산 화산방제대책협의회는 후지산 분화 시 피난계획 개정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후지산 폭발 시 용압류가 단시간에 도달한다고 예상되는 범위가 확대된 것을 바탕으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을 혼란 없이 피난시키기 위한 광역 피난계획을 재검토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피난계획서를 살펴보면 용압류가 3시간 이내에 도달하는 위험지역 거주자가 기존의 약 1만 6천명에서 약 11만 6천명으로 기존 예상치의 7배나 늘어났습니다. 또한 후지산 폭발 이후 약 3천만 명이 생계곤란에 직면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후지산 폭발